어 뭐야 뭐임? 뭐야 방금 렉이야? 자 저기 바콤둥 선수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갑니다 딱 타이밍이 우와 4명 딱 뭉칠 때 우와 레전드다 자 이지복킬 두판 남았어요 두판 근데 별물망초 누구지? 침출 같이 돼있던데 아 아지형이구나 아하 뭐야 형 왜 연막이 뭔지 야 어 나 이제 알았네 아 어쩐지 작업 이상하더라 와 와 쌤 이거는 책임감이 같은 팀원 살린거다 저형이 적통째를 그냥 적통째를 오케이 됐다 판판 깔린다 아 아 그것도 맞쥬 맞다 이거 비크 뱀퍼 새로 나왔던데 아니 근데 겁나 웃기던데 어떤 분 자기 그 스포 게시판에 비크 뱀퍼 이거 비크 패키지 안내놓으면 아이디 삭제한다고 하니까 이거 파는거 같은데요 아 그리고 나서 그 분 그 뭐 용사들이요 자기들 자기 덕분에 이 총 파는거라고 B급 나왔어요 그 분 계급이 원스타말봉이었나 투스타말봉이었나 그 분 계급이 원스타말봉이었나 거의 반강제협박아닌 자유게시판에다가 B급 안내놓으면은 삭제한다고 아이디 눈통 라디발렌발 그죠 파일법 하나 스페셜 포인트 어 아 세미랑 총 아 근데 뭐 아 근데 모델퍼가 있어 이렇게 좀 뭔가 안 찰지냐 스텝이 바뀌어서 그런가 됐다 뭐 상영 지린부들이 переход 분 그것때문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모드 들때 모션이 조금 뭔가 안맞네 지금 앰포도 다 스텝에 따라 다른거 알죠 모드랑 기본 앰포 스텝 다른거 약간씩 미세하게 달라요 이번엔 적통질렀지요 아이고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아구니 승리하셨습니다 아구니 승리하셨습니다 아구니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편의님도 왜이렇게 잘해 요즘도 3대 금지요 아 아 그렇게까지 아 아 준장님 그렇게까지 안하셔도 괜찮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새도 3대 금지가 있냐구요 3대 금지 뭐 단체 엑스 뭐 이런거 말씀하시는건가 아직도 뭐 금지는 많이 늘었죠 아 그럼 이때까지 구독 안하셨다 아 오케이 감싸용 아 왜 눈일거 같냐 아 이거 안되겠다 근데 우리 편 너무 잘한다 수비로 이적했어야 됐다 이거 아 저 배신자 소리 들어야 됐네 뭐 여전하죠 총 못쓰는건 뭐 팬팔 쌍총 못쓰고 뭐 단체 엑스 많죠 잡총엑스 심지어는 방송엑스 아니 아직 한판 남았어요 아직 이거 만약 실패하면은 근데 아까 데캠 봤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최대한 일단 집중해야될데 이번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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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타이밍 보소 모드 드니까 뭔가 한박차씩 좀 꼬이네 기분은 기분 들어야 되나? 그냥 기분 들고 생각없이 해야겠다 모드 드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시원하게 비치앤포고 이거 혹시 저 안 바꾸면은 다음판에 저기 연막이랑 빙 순서 좀 바꿔달라 해줘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또 그대로네 아 형 A랑 B타입 다르게 하는구나 중을 계속 미네 어 메일 보내면 돼 이메일 그거 느낌표 치고 이메일 치면 나온대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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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에 여백 생기는 거는 그거 엔비디아 자판 가셔 가지고 그 종행비로 되어있는거 전체 화면 누르시면 되요 화면 설정에서 아따 16킬 해야되네 이번에 아 아 아 아 아 아 킬만 너무 잡생각이 많다 다 내꺼야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전체 화면 하시면 될거에요 일단 이 사람은 블랙이던데 같이 가야되네 오늘도 헌난하구만 근데 이 총 괜찮네 패션이랑 잘 어울리는데요 그레이 아야 어 어 세컨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그래도 나 이거 하고 있다가 쓰나들라고 오늘 최근에 제가 쓰나를 잘 못들어가지고 와 들어갈략했는데 누가 뒤에서 바디찾이 스프링했어 와 오 뭐야 뭐임 뭐야 방금 렉이야 뭐야 와 와 나 폭 4킬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한번에 승리하셨습니다 와 뭐냐 이거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갔어 와 폭스피리포스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옥으로 오는거 맞고 거의 한 2년 넘게 2년 넘게만인데 멀티킬만 좀 띄우다가 아 아 삥은 미소 났구나 꼬비스 났네 5대4 이야 스파이자 제일 인기있는 무기여 인기있는건 M4지 숫자 비중으로 봤을때 M4죠 나 순간 안 믿겠다 뭔가 깜짝 놀랐다 진짜 한 번.. 아니 그니까 포 하나로 터진거 아냐? 거의? 한 번에 다 터지지 않았나? 우와 진짜 딱 4개 뜨는거 보고 깜짝 놀랐다 나이스 다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여기 다 나있다 하나 건졌누 와 이거 완전 탯수다 5대4 이거 진짜 터지는거는 폭 하나로 터진거 같은데 폭 하나로 스펙을 보스면은 레전드 봅시다 자 폭 날아옵니다 자 하나 하나가 한 번에 4킬이다 와 미쳤다 한 번에 4명 다 죽었다 우와 와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아 여기 상대분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볼게요 딱 타이밍이 딱 그때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님 오늘 롯도 사야겠는데 자 저기 바콤둥 선수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갑니다 딱 타이밍이 우와 4명 딱 뭉칠 때 와 레전드다 아 상대분도 죄송합니다 우와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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